오늘 성경 말씀은 말락기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락기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린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단은 거짓을 향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난 일을 향하였으며 유단이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향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요아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요아께서 야구배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향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요아의 재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요아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요아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향하였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순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요아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키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경건한 결혼생활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한 결혼생활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라키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만 지으면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수룩바벨 성전이죠 그 수룩바벨 성전만 지어놓으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해야 된 복이 임하지 않아요 기대해야 된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옛날에 졸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땅에 있는 신 특별히 바할 신에 대해서 관심을 규린 것처럼 그들이 수룩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복이 임하지 않자 이게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서서히 다른 신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우상들에게 견눈질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여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과 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스라 이스라가 그 이스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가 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개혁하는 일인데 그 개혁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이방인 소생과 그 소생에서 난 자식들 내보내라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같은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릴 때 얻은 아내를 버리게 되었고 가정이 신앙 가정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앙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본문이라 하는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배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오른쪽에 볼편을 가지고 성경이 예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록도 해놓으시고 이거 조금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다 하면 밑줄 좀 쳐보시고 아 이것은 좀 은혜스럽다 하면 그것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깊이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아버지와 10절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 열대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열대명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견 의사가 소통이 되지만은 오늘 10절에서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제로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채택한 본문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몸을 이룰지라 이래 드릴 텐데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라는 것에 강조를 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몸이라면은 어떻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냐 아내와 자기 자신이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가증하는 일이라고 했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한 인격 안에서 정치생활을 가진 한 인격이란 존재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언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시에 맺는 언약을 의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이런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데 아이고 가정생활 인간관계는 별로야 이런 얘기를 듣죠 이런 얘기를 가끔씩 우리가 듣습니다 아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럴 데 없어 비교할 데가 없어 아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데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불편하다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향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향하였으며 그 유다는 여왁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가증한 일을 향하였으며 하고 앞에 나오는데 이 가증한 일이란 건 뭐냐면은 어릴 때 혼이 난 아내를 버리는 일 배신한 일을 보고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여왁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이 성결이란 말 있죠 그 성결이란 말 이렇게 1번 하고 주에 뭐가 나오냐면 성소라는 의미도 가진다 하고 성소라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인과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활도 오고 그 사람의 문화도 오고 그 사람의 종교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는 아들 왜 믿는 딸 믿는 며느리 믿는 사위 이거 왜 따지는 겁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예요 사람이 그냥 온 몸만 와서 우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요 오면은 그 가정도 오는 것이고 그 문화도 오는 것이고 그제까지 생겼던 그 종교도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부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이방 여인을 잠자리에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각한 침석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입시오 이를 향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요아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요아께서 야구배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자리에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왜 깨우냐 양떼를 지키라고 깨우는 자와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움을 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요아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이 말은 제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아께서 야구배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끊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그런 수도 있고 그런 결혼도 있고 이런 결혼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야박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무겁게 생각해서 탄호하게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평범한 사람에게 되어진 일이나 아니면 재상에 되어진 일이나 야구배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말은 단호한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한 줌의 누리기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가까이 불러디르므로 말하면 가까이는 한 가정을 멀게는 한 민족을 타락하고 더럽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호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13절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요아의 재단을 가리게 한도다 이러므로 요아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혼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보면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요아의 재단을 가리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이 깨어지고 어릴 때 결혼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버림을 당한 여인은 지금은 여인, 여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모든 선택권이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림을 당한 여인은 재단에 가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요아의 재단을 가리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냐면 가족 그 안에 눈물이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 눈물이 여전히 요아의 재단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 몸, 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그 한 몸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오굴하고 비참한 그런 배신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재단을 쌓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상대편인 너희들의 예물을, 예배를 어떻게 그 복물물을 내가 받겠니? 난 못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번쩍 돼서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반문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세요? 라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증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받겠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결혼의 목적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영이 중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나, 여자 하나 하와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 셋 만들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만들겠느냐 하나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게 뭔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뭔지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육하신 구원교육을 실천하고 이 땅에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이 땅에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결혼생활에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 그 15절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것은 결혼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니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장식이를 읽고 마태복음에도 읽고 에베소스도 읽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결혼이 목적이 뭐라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낸 말은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품출하는 내 욕망을 가눌 길이 없어서 결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살기 지루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경건한 자선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는요 결혼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면서 자꾸만 출산을 늦추려고 하는데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자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교육을 실현해 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경건한 자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만 경건한 자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늘 부족함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사셔도 알겠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경건한 자선을 얻을 만큼 충분히 경건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명차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자선을 얻을 만큼 우리가 경건하냐에 말이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은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시키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함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영적 생활에서 경건함이 흐르는 그런 교우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 시대 참 보면은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뭐 그냥 다 이렇게 된 이런 뭐 마치 가정 붕괴를 옆에서 마치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로 경건한 후손을 많이 많이 두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욕구와 피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하면은 그 몸과 함께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의 문화 그의 생활 습관 그의 종교까지 다 함께 결혼해서 혼합주의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말라키 연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가정가정마다 집안집안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을 많이 많이 두는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 역사와 사회에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자손들을 많이 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 그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천번째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헌량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부귀용합 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전후후무한 왕의 업적과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이름들 그 사연 사연들 하나님께 간호한 내용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안나여 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의 남선교회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삶을 드렸던 그런 귀한 어른들입니다 세상의 손짓과 유혹이 쉼없이 다가왔지만 다 부딪히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어른들의 노후가 하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 중에 황혼역의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모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한나여 선교회 회원들의 그 삶이 황홀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넉넉함을 활약하시고 그 육체 또한 간근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결실들 믿음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찬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노을란 주권으로 이 새벽에 선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간근하게 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과 기억하면서 선파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충만하도록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